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9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네요. 8월 31일에 우리가 이제 9월 모평을 봅니다.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나요? 국어를 잘 봐야 나머지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9월 모평을 준비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입니다만 그래도 9월 모평도 한 번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고 지나가주면 좋겠죠. 약점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나눠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한 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했건 아니면 전부터 시작해 와서 이제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거든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을 잘 쓰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각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할 텐데요. 일단 선택 과목 있잖아요. 선택 과목은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많이들 준비를 했을 거고 또 그 앞에도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이론을 한 번 더 볼 시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 이론을 좀 정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문제풀이도 많이 좋은데 문제풀이하고 또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개념이 깨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놓치고 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도 그다음에 언매도 특히나 이 언어 부분 있잖아요. 언어 부분에 있어서 문법은 음음부터 시작해서 담화까지 한 번을 다시 쫙 훑었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좋고요. 이미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면 강의 들은 교재를 꺼내놓고 문제풀이 말고요. 이론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화작은 그냥 다들 물어보면 아마 주변에서 그랬을 거예요. 화작은 그냥 연습하면 돼. 아니 뭘 알고 연습을 해야지. 그치? 뭘 알고 연습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냥 감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화작은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 그러면은 이제쯤에는 그냥 화작을 한 번 딱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에서 다시 안 해도 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화작은 정밀한 화장노트라는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는 언매 이론편 그리고 언매 문풀편이라고 있어요. 달려라 언매 이론편. 달려라 언매 문풀편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과목 딱 정리하고 들어가기 좋아요. 강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론 정리 한 번 해야 한다. 화작 문제 푸는 법.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있는가. 언매에서 특히나 언어 부분. 여기서 우리가 실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언어 부분에 문법 정리 다시 한 번. 그리고 매체도 문제 유형 정리 다시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필요하고요. 자 선택과목 말고 또 이제 우리가 공통과목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국어 내 공통과목은 문학하고 독서가 있는데 문학이랑 그리고 독서로 들어가주면 일단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과목이랑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점수가 없어야 독서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이랑 문학을 좀 빨리 풀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9시 20분까지는 선택과목.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독서 이론까지. 1번부터 3번까지 독서 이론까지는 끝내라. 그래야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독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무슨 릴렉스 이런 느낌이 아닌 건 알고 있죠. 독서를 되게 망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독서를 다시 볼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다시 지문을 풀어봤을 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저한테 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몇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아예 앞부분에서 선택과목이랑 독서 이론이랑 문학이랑 끝내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40분 동안에 독서 이론 아니 독서 이론이 아니지 독서 부분 세 지문을 갖다가 자기가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시간을 확보해서 풀 수 있는 게 풀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독서를 굉장히 잘하고 문학을 못해요. 그러면 독서를 먼저 풀고 문학으로 가시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문학을 잘하지만 또 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독서보단 그래도 좀 나아. 그러면 일단 문학하고 승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서로 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을 전부 다 독서에 쏟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거예요. 독서하고 붙어서 독서를 못하는데 독서하고 중간에 붙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학을 날려서 풀어가고 결국 문학에서 실수 나오는 의혹가 생겨요. 문학 17문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선택과목 11문제도 다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독서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맞춰 놓으셔야 그래야 독서에서 실수 생기는 걸 그나마 커버할 수 있어요. 문학 17문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연계 지문 되잖아요. EBS를 정의를 해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뭐 이제 와서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부터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시작하려니 당연히 조급증이 들겠죠. 다른 학생들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시작하니 과연 내가 지금부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요 할 건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맨땅에 헤딩하다 머리 깨지는 것보단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그리고 일단 EBS 같은 경우는 고농축 강의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걸 끝내겠다.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것도 문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시간 내셔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끝내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 다 해온 시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아, 시급한데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둔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래도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EBS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강의에서는 고농축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농축 강의가 있어요. 고농축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문제의형이 나오는가 라는 것들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러닝타임이 길어요. 지금 쭉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미 선생님 고농축 끝나면서 같이 끝났을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고농축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고농축 강의랑 고농축 강의랑 모두 교제가 같으니까 초고농축 강의 3문 있고요. 그 다음에 5문 있어요. 둘 다 러닝타임 비교해 보시면 고농축 5문 3문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짧은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작품 자체에다가 집중을 해서 배경이랑 이런 거 빼고 작품 자체에다 집중을 해서 딱 그 작품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고농축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3문, 5문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의록으로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강의록으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이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고농축으로 가서 패스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농축으로 가서 거기 있는 강의를 뽑아서 다시 한번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EBS는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아는 지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멘탈적인 그런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또 아는 지문이 아니라더라도 같은 유형에서 작가 연계든 아니면 작품 연계든 간에 어차피 비슷한 유형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학은 그래요. 문학 교과서를 기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약 200여 편에 가까운 작품들을 갖다 뽑아서 EBS가 준 거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기준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준은 일단 알고 들어가줘야 그게 응용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 가세요. 연계율 50%잖아요. 제일 많이 체감 연계를 느낄 수 있는 게 문학이니까 남들 다 느낄 때 혼자 뻘쭘하게 뭐야 그게 나왔었어? 하지 마시고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초고농축 강의랑 고농축 강의를 이용을 하시면 EBS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수능 완성 이제 거의 완강 들어가고 있죠. 그 수능 완성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강의록으로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 만두 만드시고요. 고농축 초고농축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그럼 EBS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다시 한 번 하는데요. 이 문학 개념어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문학 개념어요. 이게 내 거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거든 아니면 네가 들은 게 있거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문학 개념어를 들었으면 가지고 와서 교재를 다시 한 번 훑어봐. 다시 한 번 훑어봐. 선지에 나오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작품을 알매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유형도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나와. 문학 개념어는 선지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선지에 나와 있는 말을 알면 위에 나와 있는 작품 내가 모를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도 선지에 나와 있는 개념어를 알면 위에 올라가서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문학 개념어는 반드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독서로 갈 건데요. 문제풀이 연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고농축이든 초고농축이든 EBS 정리 끝나고 문학 개념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수업 중에 고농축 EBS 수능특강 문학 연계 기출이라고 있어요. 583 문제를 풀거든요. 그걸로 워크북 삼아서 연습하다가 필요한 것만 강의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 계속 같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괜찮고 기출문제집 풀고 있거나 아니면 사설문제집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갖고 나와서 문제풀이 연습 계속 하시는 건 문제풀이 연습하는 건 계속 앞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독서는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독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모평답풀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제 이거 마무리 지으면 그 다음에 수능답풀기가 들어갈 건데 모평답풀기하고 수능답풀기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분석을 할 거고요. 이 기출분석은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 해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선생님 방법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고요. 또 혼자라도 혼자라도 열심히 공부 방법을 해왔는데 그걸로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기출분석하면서 실전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가 실전적인 방법 진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한 지문당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 내에 밖에는 안 되는데 거기서 5만 가지를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거 실전적인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 강의가 됐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강의가 됐든 이제는 이론을 공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요. 문제풀이에 적용하고 연습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독서도 문학도 다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들어가주는 게 중요하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 실력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펑 하고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배운 방법 지금까지 연습 배운 방법이 되나 안 되나 된다면 아 여기서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지? 내가 어디가 부족했을까? 왜 내가 시간이 걸렸을까? 어디서 내가 지문을 이해하는데 실수를 했을까? 어느 선지에 붙잡혀 있느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을까? 본인의 실수 요인이 있죠. 그 실수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죠? 점수가 2등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교과서적인 해석밖에 내 커리를 들어라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수를 뭘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아마 내가 고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제가 답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 답은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정오답 분석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독서 같은 경우는 그냥 오답은 분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뒤에 나와 있는 해설지만 본다? 해설지만 보고 이렇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하고 넘어가고 본인이 오답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제 풀고 답의 근거 찾으면서 문제 푸세요. 채점했잖아요. 그렇죠? 틀렸어요. 맞은 거든 틀린 거든 이 질문을 내가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문제 푸는 방법 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았다 그러면 다음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서 네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았어? 맞은 것도 해야 돼. 틀렸어? 틀린 것도 해야 돼. 답의 근거가 어디지? 왜 이게 답이지? 왜 답이 아니지? 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생각이 끝나면 그 뒤에 해설지에 가서 맞춰보시고 해설지에서 나와 있는 근거랑 내가 찾은 근거가 일치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가셔도 돼요. N 해독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찾은 답의 근거가 해설지에 나와 있는 답의 근거와 일치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이해한 거예요.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무브원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우와 이거 모르겠다. 내가 찾은 거랑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고 그 다음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랑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건 질문을 하셔야죠. 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독서의 강사든 간에 어쨌든 가서 물어보셔야죠. 단 그건 답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네가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어디가 제가 틀렸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과정을 같이 보면서 여기서 틀렸네 라고 얘기해줄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게 틀렸군요 라는 걸 찾아서 고치고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남아있는 시간 동안 9월 모평이 일단 우리의 모편은 아니에요. 11월 수능이 모편인데 9월 모평까지 여러분들이 독서를 일단 문제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풀어나가면서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서 방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또는 잘 됐는지 잘 됐는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독서를 지금 하고 있구나 문학을 공부하고 있구나 선택과목을 하고 있구나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본인의 실력으로 하루하루 쌓아 나가다 보면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8월 31일 날 시험을 봤을 때 아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고요. 그게 느껴지게 되면 이후에 물론 실력도 오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올 일도 없고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화면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알았죠? 앞으로는 체력 싸움이고 앞으로는 멘탈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뒤집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계속 유지해서 최고의 성력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거든요. 강사들은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강사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오르는 데 있어서 올리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 서포트하는 역할 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선택과목도 그렇고 독서 이론까지도 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날은 독서 어느 날은 무슨 문학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남는 시간 사이사이마다 유튜브 보고 이럴 시간도 아니에요. 지금 남는 시간 사이사이마다 국어를 계속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공부에 해당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국어는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공부든 마찬가지예요. 방법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어는 왜 성적이 안 오르느냐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캐내셔야 돼요. 발굴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알았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난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은 분명히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줘요. 정말로요. 알았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도 놓치지 말고 국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영어로 넘어갈 때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수학이나 영어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수능이 교시 국어니까 중요성 잊어버리지 말고 손에서 놓지 말고 알죠?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선생님이랑 나누고 싶으면 게시판에 선생님이 항상 있으면 선생님이 답글 다닐까요?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수능 완성에서 그리고 또 수능 특강에서 그리고 또 독서나 언매 선택과목 화작에서 같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합시다. 그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 판을 멋있게 떠나는 겁니다. 아셨죠?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멘